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잘하는 것이라고는 눈을 씹고 찾아봐도 찾기가 힘든 대통령의 인기말 국정지지도가 40%를 유지하는 것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단점 투성에다가 겹겹이 악재가 겹친 상태에 민주당 후보가 정권교체의 여망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 이상을 넘어서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도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2월 7일 날 국내의 여러 신문들은 대통령 선거를 30일 앞둔 시점에서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기사를 경쟁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기사의 핵심은 바로 여론조사의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두 번째는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 7건 가운데 윤 후보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7건 가운데 모두 6건의 그냥 유석열 후보의 우세를 그렇게 점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은 저마다 정직하게 그리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지만 도무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솔직히 정해진 어떤 계획이나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조작된 선거 결과를 위해서 사전에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위기를 잡아 나간다.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목표 득표율을 만들어내는 일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도록 깜쪽같이 속도록 바로 그 선거를 앞두고 사전정지 작업이 바로 여론조사 조작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석연치 않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공병호TV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 그리고 중립성과 관련해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만 1천여 명이 참석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조사. 대선 D-Day 30일을 앞둔 여론조사는 7건 가운데 6건에서 5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선 여론조사 결과 신뢰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2만 1천여 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믿지 않는다. 여론조사 조작이 심하다고 보기 때문에 70%를 차지합니다. 믿지 않지만 참조는 한다. 여론조사 조작을 의심하기 때문에 26%입니다. 믿는다. 여론조사가 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불과 4%입니다. 잘 모르겠다. 1%입니다. 현재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결과를 믿는다는 사람은 단 4%에 지나지 않습니다. 96%가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그 자체를 크게 불신하고 있습니다. 96%라는 것은 대표성이 없는 그런 설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국 상황은 거짓말 공화국이고 조작 공화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거를 조작할 수가 있으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같은 시민들의 반응을 쉽게 좀 풀었으면 마땅히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할 여론조사가 특정 정치 세력이 원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96%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적한 주장 그러니까 정교한 계획과 시나리오에 따라서 오차범위 내 혹은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난 그런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그런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말합니다. 역대 선거를 이렇다면 2018년 지방선거나 2020년도 총선 등을 모두 참조하게 되면 20%대의 사전투표율 실제로 투표 참가율 기준으로 40%됩니다. 이것이 유지되기만 하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원하는 목표 득표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특정 후보에게 얼마든지 표를 몰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선거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사전투표율이 20%를 유지하게 되면 그것은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 기준으로 40%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조작의 황금어장에 속하는 사전투표 조작이 이번 3구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실행에 옮겨질 것이다. 오히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실행에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거의 96%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수뇌부는 순진한지 아니면 어떤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수한 차이로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결과를 신뢰하거나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혀 기대해서 안 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사람들은 뭔가 아주 작은 그런 거라도 이렇게 믿고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혀 믿어서 안 되는 그런 건수한 격차로 앞서가고 있다는 것에 큰 그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민 KK님은 이런 국민의힘의 수뇌부와 윤석열 후보의 그런 시국 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42대 40 건수한 차이로 역전 이재명 후보 승리로 이미 판이 정해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민 KK님의 주장입니다. 눈물을 흘렸고 고개를 계속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씨도 만났고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겸손을 지금 떨어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안심시키고 국민도 적당히 희망고문을 해서 막판에 사전선거 조작도 완벽히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들의 지금 과제는 최대한 변수를 줄이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다소 KK님이 거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그 거친 표현 안에 들어있는 핵심은 크게 제가 갖고 있는 시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민 박기용님은 이런 추가적인 설명을 더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앞서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는 당연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 주태국님은 엎치락뒤치락 오차범위 내의 열쇠 이 모두 나중에 이재명 후보를 승리하도록 만들어도 국민들은 강제로 수긍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설계이자 일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판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1명이 찬성을 표했고 반대가 한 분도 없습니다. 한편 김대보라님은 여론조사를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훨씬 유리한데도 이미 선거판을 짜 놓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이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불신과 깊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거듭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상대의 허를 찌를 정도로 단일화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 투표를 독려하는 파격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보이지 않는 한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수뇌부의 기대와 달리 또다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윤 후보가 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원점에서 다시 대선판을 바라보는 안목과 시야가 필요하고 또 그런 정확한 판단에 따라서 결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최소한 국민들에게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와서는 안 되고 윤 후보가 대국민 그런 성명수와 같은 형태로 발신을 해야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려 가지고 선거에 전혀 문제가 없고 사전투표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거의 저는 필피할 것으로 봅니다. 참 냉정한 그런 평가지만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대단히 어렵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선다 이런 부분에 절대 자만심을 가져선 안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